조금은 흥행이 부진하던 시절에도 상당히 흥행이 잘 됐던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날씨는 13도 정도입니다. 현재 파나마의 국가 연주가 시작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파나마는 월드컵 본선에 사상 최초로 진출했었는데요. 본선 무대보다는 본선 진출 과정 자체가 상당히 많은 화제를 모았던 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가 연주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